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작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수 없을 거야 격길 걷니 그림처럼 너는 평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 거리를 난 떠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건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 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그만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여러분 함께 노래 불러주세요 벽에 걸리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자 이 거리를 난 떠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언제까지 나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건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 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그만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한 거야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건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어 넌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마와 마와 행복한 시간되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원미연 씨의 무대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그렇죠? 네, 저는요. 역시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감동적인 목소리,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원미연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